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콩나물밥을 한번 해 드릴게요. 콩나물 먼저 데쳐내겠습니다. 콩나물은 300g 이고요. 가상자리에 물을 약간 둘러주세요. 그리고 소금간을 합니다. 소금솔트 약간 뿌려주세요. 불을 중간 불로 해서 한 2-3분 정도 김이 오르면 그때 싹 꺼줍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아삭한 맛이 없기 때문에 2-3분만 삶아주세요. 김이 나게 쉬다 가면 불을 꺼줍니다. 조금만 열어 볼게요. 아삭하게 잘 삶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삭하게 잘 삶긴 것 같아요. 콩나물 비빔밥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를 썰어 볼게요. 아삭하게 맛있는데요. 팔을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양념장 만들 그릇에 팔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담아주세요 마늘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파 썰은 마늘을 넣고요 쥔간장을 넣어주세요 저어줍니다 여기에 참기름 들어갑니다 시골에서 짜가지고 온 참기름인데 굉장히 고소하더라구요 참기름을 듬뿍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 통깨 들어갑니다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밥에 얹을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콩나물 밥에 얹을 계란후라이를 해줍니다 먼저 불을 켜고 예열을 해주세요 기름을 둘러줍니다 예열을 해주세요 예열을 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춧가루 1,000원 다닐난 스푼 소세지 찢어져 고춧가루 2,000원 고춧가루 1,000원 소세지 고춧가루 반죽을 잘게 넣는다 치즈는 한 번에 넣어줍니다 치즈는 잘게 넣어주세요 치즈는 잘게 넣어주세요 치즈는 잘게 넣어주세요 계란은 반숙해주면 좋습니다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고추장 인데요 소고기 가란걸 고추장 넣고 볶은건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약고추장 만드는법회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콩나물 밥을 담아내겠습니다 콩나물을 듬뿍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념장 만드는걸 얹어줍니다 약고추장 소고기 넣고 한거 듬뿍 얹어주고요 위에 달걀 후라이 엔거 하나 얹어주고요 깨를 뿌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콩나물 비빔밥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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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숨겨주세요 잠시 후 잠시 후 감사합니다.